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11일 수요일 입니다 이동양봉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동양봉 하지 않고 본 봉장에서 아카시아 체미를 하시는 분들 올해는 대체로 아카시아 유밀이 작년 보다가는 상당히 괜찮게 유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1차 체미를 9일날 22통을 체미를 하고 10일날 어제 21통을 마지막으로도 1차 체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밀이 상당히 아침부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기온은 예년같이 폭밀이라는 그런 기온이 아니지만 올해는 예상외로 꿀분비가 잘 돼서 그런지 날씨는 춥지만 바람도 불고 썩 좋은 날씨가 아니지만은 유밀은 어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동봉장에 오전에 체크를 하고 오후에 다시 왔는데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20분입니다 5시 20분에 지금 벌들이 나갔던 벌들이 집으로 열심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꿀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9일날 체미를 했던 22통에는 거의 지금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체미를 했던 나머지 21통은 그래도 어느정도 유밀이 됐기 때문에 저희 쪽의 꽃이 지금이 완전히 거의 오늘 상태로 거의 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정도부터는 꽃이 일찍 핏던 꽃은 낙화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오늘 내일이 상당히 유밀이 될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2차 체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네이블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이블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 내부 공간은 이렇게 거의 지금 꿀이 찬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여왕은 이렇게 대남 왕농에 넣어져 있고 벌 상태는 지금 이렇게 상당히 꿀 떠먹기 딱 좋은 세력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기온은 지금 맨날 보면은 8도까지도 내려가기 때문에 보온개포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통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꽉 찼습니다 소비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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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아홉, 열 장 소비장이 열 장이 꽉 차 있구요 지금 여기도 거의 꿀이 꽉 찼구요 9일날 체미를 했기 때문에 이틀 3일째 유밀이 됐고 세 번째 통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약군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좀 약군입니다 여기도 지금 거의 차 있습니다 꿀이 이렇게 보면은 하얗게 뒷집을 지어내는 이런 통 상태면은 거의 꿀이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물론 묘왕은 대나무 왕릉에 갇혀 있구요 올해는 어디든 아카시아 꽃이 있는 지역은 유밀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을 어느 정도 잘 키운 분들은 상당히 올해는 꿀을 많이 뜰 것 같은데 장기 1기 예보도 크게 비예보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아카시아 꽃을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동 양봉 하시는 분들이거나 힘들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10장 꽉 차 있구요 하얗게 지금 다 뒷집을 이렇게 달아내서 꿀을 채우고 있습니다 꿀을 어느 정도 찾는지 안 찾는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통 뒤에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한 손으로 안 들립니다 이게 이 정도면 거의 꽉 찼기 때문에 양봉은 꿀이 차면 일을 더 이상 안 하죠 그래서 항상 재미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지금 지금 흙집도 막 달아내고 상당히 지금 유밀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30분을 가까이 지금 가고 있지만 벌들이 집으로 귀가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제가 지금 지금 온도계로 여기는 없는데 갖고 오지 않아서 지금 보면 한 21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동양봉 1차지에서 2차 재미를 위한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올해 양봉인들 꿀채밀 많이 하셔가지고 노력한 만큼의 소득을 올려서 보람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1일 수요일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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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